심비아파트 귀신들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함께 불러볼까요? 번개의 힘을 가진 귀신 누구 있을까? 샌드맨, 팔짝띠, 차갑미자비 팔짝띠를 물리친 번개 샌드맨 미자비를 공격한 번개팔짝띠 좀비를 누비는 차갑미자비 원개로 변신 귀신들 아이키스 봉인된 귀신 누구 있을까? 자간, 최고랜턴, 뱀파이어에 연금술로 만들어진 황금자간 할로윈 호박 귀신, 최고랜턴 리온의 스승님, 뱀파이어에 아이키스 감옥 귀신들 신비아파트 귀신들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다음 귀신들 만나볼까요? 악귀와 최아는 귀신 누구 있을까? 토플갱어, 팔로우, 지아곡개저 당목귀와 합체한 토플갱어 진으로 변신한 진의 발로 각귀를 흡수한 지아곡개저 악귀와 합체 귀신들 뱀파이어 왕국 귀신 누구 있을까? 이안, 시온, 요아힘 새로운 뱀파이어 왕 이안 또다시 부활하는 능력 시연 천년을 살 수 있는 요아힘 이분 뱀파이어 귀신들 좋아요, 꾹 가족도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어떤 우유 만날게요 안녕 우리는 새탄둥이랍니다 새탄둥이 유튜브